저는 띄워서 저러면 안 돼요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좀 좀 이렇게 띄워서? 띄워서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? 그러면 그러면 띄워서 거시고 와이어를 나중에 빼시면 돼요 하나씩을 하나씩 띄워봐야 돼요 아 네네네 그럼 요 하나씩을 요렇게 넣어볼까요? 응 좋아요 선생님 얼굴 나와도 돼요? 유튜브? 네? 얼굴 나와도 돼요? 네 나와도 돼요? 오케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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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편집을 또 할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성파도서관에서 제가 연필임무라 강좌를 하고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한 작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엄청 준비 중이시죠? 자 요거는 과정샷입니다 걸어놓고서엔 선생님 단점이 보는데 딱 하하하하 아 완성하니까 이제 또 그런 거 쪼끙 쪼끙 보이죠? 네 또 그리시면 되요 다시 바꾸시면 되니까 다시 바꾸시면 되니까 자 요건 대작이죠? 대작 자,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. 자,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